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능 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현진입니다. D100이라고 했는데요. 100이라는 어떤 수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세자리가 두자리로 줄어드는 시점이니까 이걸 계기로 우리의 학습 상태를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방향을 다듬어보자는 취지로 캐스트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시기적으로 여름방학과 맞물리고 있죠.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 혹은 반수를 시작한 지 조금 시간이 된 상태 뭔가 그동안 해왔던 걸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음 과정을 예비해보자라는 취지로 D100을 기점으로 한번 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. 타이틀은 두 가지 우리의 마음 상태, 심리 상태를 표현해 본 건데요. 조바심, 조바심 없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. 평정심, 평정심을 높이자 이런 건데요. 지금 내가 뭔가 좀 급한 아니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의욕이 없는 건 아니겠죠. 뭔가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분주히 뭔가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조바심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과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좀 누르고 평정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.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. 자, 아마 지금 내가 어떠한 의욕, 어떠한 상태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한 다섯 가지 키워드 가지고서 한번 같이 나눠볼 생각인데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고요. 그래서 이쪽이 좀,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향에서 이쪽에 내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라는 사람들은 조금 누르시고 이쪽을 좀 살려보자 라고 여러분들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. 자, 어떤 키워드를 좀 잡아볼까요? 자,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할 거잖아요. 이제, 그렇죠? 베개를 기점으로. 음, 뜨거운 이 여름에 정말 열심히 할 테야. 정말 열심히 할 테야. 그래서 왜, 왜, 무엇을 목표로 이 여름을 보낼 거야? 라고 했을 때 뭔가 역전을 해야 되겠다. 만회해야 될 것 같아. 아, 만회라는 단어 자체에서 약간 느껴지는 지금까지 조금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지만 뭔가 여름에 역전의 별판, 만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약간 외적인 선경, 외적으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인 것 같아, 이런 게. 나쁘지 않은데요. 나쁘지 않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내적으로 더 다지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요. 자, 무슨 말이냐? 성취. 이 성취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. 왜냐하면 성취라는 건 내가 무엇을 얻어야겠다.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저 성취를 목표로 하게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우리 내적인 목표가 성취에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역전하는 거 좋아요. 하지만 수능은 1대1 싸움이 아니야.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. 아니면 1대5 정도의 싸움이 아니에요. 100미터 달리기 하는데 우리 반 학생 전체 30명이 막 같이 달리는데 30명 중에 내가 역전하는 거랑 좀 달라. 왜냐하면 일단 전국에 굉장히 많은 수십만의 수험생이 같이 시험을 치게 돼 있고 그 수십만의 구체적인 누구누구와 경쟁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에서 달성하면 그냥 그 자체로 역전이 되거든. 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한 진단을 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그게 진짜 좋은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뭐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잘 봐. 내가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어.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 강의를 좀 듣고 강의 듣지 말라는 선생님도 강의 많이 찍고 열심히 찍고 있는데 듣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강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일단은 좋다는 이름난 옆에서 좋다는 강의들 이 강의들을 강의를 완강하는 내가 이 강의를 다 들으면 강의를 좋은 강의를 선택해서 완강하면 역전할 수 있겠지 내 성적이 좀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강의를 혹시 선택하고 있다면 조금 더 예리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떤 강의를 선택하고 완강하는 것 자체보단 나의 니즈는 뭐냐 나는 어떠한 정도로 공부를 해왔고 현재 나의 점수 때는 어느 정도니 어느 부분을 키우고 어느 부분은 스스로 좀 뿌듯해하면서 키워나갈 것인가 나의 니즈가 무엇인가 그 니즈에 부합하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. 그렇죠? 이해돼요? 그러니까 들으면 되겠지 내가 이런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뚜렷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야 돼요. 여러분. 알겠죠?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애초에 생각하거나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좀 교정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나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강의만이 아니라 교재 혹은 모의고사 이런 자료라고 합시다 학습 자료에 대한 태도를 한번 점검해볼까? 학습 자료에 대한 태도 학습 자료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할까? 이것도 있지 일단 모의자 모의고사를 수집을 진짜 많이들 하더라고요. 보니까 수집 일단 이번에 좋은 모의고사가 나왔대 왠지 그걸 안 사면 선생님도 모의고사를 제작하고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그 모의고사를 내 손에 딱 넣지 않으면 오래 쓰면 못 볼 것 같은 이런 느낌 조금 조바심이 가한 것 같아요. 그런 게 조바심인 거야 저거 우리 학교 정교 1등이 저걸 하는데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조바심 이런 마음 조금 더 누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? 어떤 모의고사를 혹은 어떤 강의 교절 어떤 문제집을 풀면 내가 나의 니즈 어떤 게 충족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이런 걸 취사선택이라고 합시다 수집이 아니라 일단 아 내가 이걸 통해서 기출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겠구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들 푸는 실력을 높일 수 있겠다 확통의 빈칸을 다질 수 있겠구나 최신 킬러들이 강화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집이니 최신 킬러를 푸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구나 중킬러가 강화된 모의고사래 이러한 이러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해보고 선배들한테 조언을 얻는 거죠 그리고 취사 나한테 맞는 걸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세요? 그렇구나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공부를 좀 해나가다가 또 모의고사 시즌이나 자꾸 모의고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어 시험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당장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 자괴감이 좀 많이 들어요 뭐지? 괴로운 거지 일단 괴로워 괴롭지 않은 사람 별로 없죠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일단 좀 괴로운 마음이 앞선 아 왜 안 되지? 자괴감 점수가 좀 안 나왔을 때 얘기야 근데 이때 점수가 안 나온 것을 자신이 학습하는 과정에 비추었을 때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왜? 좀 억울할 수는 있어 사실 하지만 아 내가 이런 데가 약하구나 여전히 자괴감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시간 배분을 좀 잘 못하고 있거나 아 확통을 한 지 진짜 오래됐네 지금 보니까 확통이 진짜 좀 강화돼야 하는 상태구나 개념 정리가 통계가 다 까먹었구나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매번 시험에 시험은 모의고사를 사다 풀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주요한 어떤 길목의 모의고사들이 좀 있잖아요 7월 학력평가는 좀 지났죠 9평 대표적으로 9평 같은 거지 9평을 쳤는데 어떤 과목은 좀 잘 나오고 어떤 과목은 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수학이 좀 덜 나와? 속쓸이지 여태까지 열심히 했고 잘했고 잘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야 돼 저 감정에 휘말리면 후유증이 막 2주, 3주, 한 달을 간다니까 그때 이제 수시 시절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에 또 위안을 얻는데 자괴감 자괴감에 빠지는 학생들이 막연한 상태로 공부의 목표를 세우고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결국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게 돼요 나는 어디가 필요해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 그래서 난 이런 걸 선택하고 열심히 파고들었더니 아 좀 만족감이 느껴지는 챕터들이 있고 단원들이 있고 과목이 있어 아직은 좀 부족한 단원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닐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저는 평정심을 딱 갖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고 저는 당연히 이쪽이요 했는데 막상 리스트를 좀 뽑아보니 이쪽이 좀 가까운데요라는 사람들은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시는 방식으로 이쪽을 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일희일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진짜 수시 시즌이 다가오는데 수시 시즌에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이 보이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뭔가 좀 괴롭다가 수시 시즌이 되면요 또 약간 들떠요 이 들뜸은 들뜸은 학교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 감정이 너무 업되어 있으면 안 돼 알겠네 그게 아니라 수시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게 또 생겼군 내가 수시에 얼마만큼 힘을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거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거기 시간을 또 시간을 배분해야 되겠다 내가 가용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되고 아 저 자소서는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내가 수능 공부를 해본 게 이만큼인데 과목별로 이 시기에 어떻게 어떻게 시간을 다시 제외 안배해야 될까 아 이거 좀 스트레스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수시라는 것도 하나의 나에게 다가온 일정 중에 하나니 학습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빌뜸 안 돼요 자 다섯 가지 지표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자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한번 잘 생각해 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고 머리가 복잡하고 우리가 입시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사고와 행동의 밀도가 높은 행위거든 엄청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갖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요 스트레스 상황들을 그때 어느 날 뭔가를 좀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무엇이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걸 잘해왔구나 이건 좀 부족하구나 어느 순간 생각이 들면서 한 잔 푹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마음이 좀 상쾌해지고 오늘부터 이런 걸 다시 해나가야겠어 라는 마음이 좀 평화로운 마음 평정심이 생기면서 하루를 굉장히 집중도 있게 집중력 높게 살아본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올해 어느 순간에 그 상태가 최적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알겠지? 그러려면 결국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해갖고 너무 자괴감에 빠져도 안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휩쓸려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바로 잡고 내가 갈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디벡이란 딱 그러한 나를 100일을 살자라는 딱 100일을 그렇게 살자라는 의미로 디벡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끝까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화이팅